너 여기서 뭐해? 엄마가 보고 싶어 넌 엄마가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왔어? 넌 7번 형처럼 너네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아니야 우리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했어 근데 근데? 돌아왔어? 너네 엄마 놀았지? 어떻게 안 왔어? 여기 그런 애들 많아 다들 처음에 자기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엄마가 집으로 버린 줄도 모르고 승진아 내가 죽여줄까? 누군? 너네 엄마 아 넌 너네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랬지? 그래 많이 보고 싶어 해라 혹시 생각밖으면 얘기해? 내가 죽여줄게 너네 엄마 fam rule me one time shame on you rule me twice can't put the blame on you rule me three times fuck the peace sign load the chop soon let it rain on you